내일까지 1차 세이브 투표가 있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오늘은 14일의 지원자분들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분 한 분 본인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메이트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쑥쑥 콩나물 규리입니다. 제가 아쉽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제 매력들과 그리고 더욱 성장한 모습을 파트2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께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솔 지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테니 많은 투표를 해주시면 좋은 일이 나중에 새겨주실 겁니다. 파트1에서 무대를 하면서 정말 설레고 짜릿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파트2에서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메이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메이트 여러분 김수정 지원자입니다. 파트1에서는 메인 댄서, 메인 보컬과 같이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다가오는 파트2에서는 더욱 풍부해진 제 표정과 표현력 그리고 다양한 콘셉트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 그리고 더 성장한 실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제가 파트2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많이 성장했으니 꼭 파트2에서 아이메이트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챈 지원자입니다. 아마 제가 이 24년 중에서 가장 춤과 노래 경험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쯤은 저는 평생의 무대를 위해서 살아왔고 또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다할 테니까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 만약 제가 파트2에 진출하게 된다면 마치 미처 못 보여드린 저의 매력세와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꼭 투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주 지원자입니다. 저는 데뷔 진심려이고요. 연습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데뷔에 대한 진심이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꼭 아이랜드2NL을 통해서 데뷔를 해서 많은 무대에 서고 싶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곁에서 아이돌로서 행복하게 성장해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파트2에도 꼭 진출해서 더 자신감 있는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고 파트1에서는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또 훨씬 더 예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꼭 많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링링입니다. 파트1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 때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셨다면 꼭 아일랜드2NL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더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리고 안녕, 저는 링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탈렌드 2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랜드 대표 쿨녀 박예은 지연재입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들어가기 전에 쉽지 않은 인생을 보내던 도중 제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데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아이돌 꿈을 꾸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무대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아이돌 분들을 보고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서 지금도 그 마음을 강절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많은 특별 부탁드립니다.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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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oint for me. I love you. If I... 괜찮아요. 네. 용기있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박예은 지원자님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매력을 또 봐주실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방지민 지원자입니다. 일단 저를 응원해주시는 전세계 아이메이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트2에 아직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아이메이트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면서 파트2에는 좀 새롭고 좀 더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i, I'm Jimin.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me. I will do my best. Please support me. Thank you. 안녕하세요. I'm Jimin. I will do my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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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IMH 여러분. 손주원 지원자입니다. 제가 손주원으로 삼행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손주원은 파트1에서 센터, 메인댄서, 리더의 역할의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파트2에선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저의 보컬 실력과 더 성장한 댄스 실력, 그리고 더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많은 투표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원 지원자입니다. 저는 제가 많은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저의 모습들을 언젠가 아이나이트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나타나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정말 커서 지금도 연습 중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집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트2에 갈 수 있도록 많이 투표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지원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트1의 무사히 끝내고 파트2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파트1을 마무리하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트2 때는 더 갈고 닦은 모습으로 파트1 때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엄청 발랄한 모습으로 파트2 때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아이나이트 여러분들은 저를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유희 지원자입니다. 만약에 파트2에 진출할 수 있으면 제가 가장 자신감 있는 메리랑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춤, 노래, 파트1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제 매력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신 아이메이트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득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메이트분들 최소울 지원자입니다. 파트1에서는 많이 부족했지만 정말 많은 아이메이트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파트2라는 건 저에게 정말 간절하고 중요한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메이트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파트2에서도 새로운 소리의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아이랜드에서 메인 댄스의 포지션입니다. 아이랜드에서 가장 기가 됩니다. 파트2 진출해서 항상 많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꼭 데뷔해서 다음에는 제가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파트2에 만약에 진출할 수 있으면 파트1에서 보여드릴 수 없었던 걸그라시나 멋있는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많은 득겨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던 아이코닉한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될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6월 13일 목요일부터 새롭게 돌아올 본격적인 서바이벌의 서막 파트2까지 아이랜드2NA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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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